지난해 11월 개장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 지난 1년 동안 22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평화광장을 개장한 이후 야외 영화제와 물놀이장, 문화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. 또 평화광장의 북카페를 운영한 결과 지난 1년간 3천여 명이 신규 회원 가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평화광장을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도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